1. 하나님의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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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도 석탄 일대에 나와있는 해민 스님이 하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나오길래 이분이 뭐라고 쓰셨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불교라고 하는 것. 저도 원래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이었었죠. 나중에 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집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친구들 중에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라고 느끼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선배나 친구의 꼬실라이제이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왔는데 한번 왔다면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올 가치가 있었느냐. 진짜 왔다면 뭔가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왔던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가 똑같을까요? 보십시오. 저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의미가 다 틀립니다. 유대인 라삐한테 물어보세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힌두교 구루한테 물어보세요. 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주술사한테 신을 물어보세요. 신의 정의가 다 틀립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사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들 수많은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든가 어스 기니스 같은 분이 보면 세상의 종교를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깔끔하게 나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양적인 종교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속합니까? 불교, 힌두교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양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라든가 무신론에 근거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그런 세 부류를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 불교라든가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참 굉장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양적인 거지만 흥미롭습니다. 저도 불교를 보면서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석가 같은 경우에는 45년을 가르쳤습니다. 5년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모든 내용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그거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민스님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보게 됐는데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거기는 사성제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살펴보는 살필제이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건데 네 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CC 하면은? 사흥이잖아요. 진짜 사흥이랑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병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분들이 말하는 고제입니다. 이 고통. 고통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을 봐라. 고통이 존재한다. 고통이라는 것이 많다. 이것저것의 온통 고통뿐이다. 고통을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집재라고 그래요. 집재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병을 알았으니까 뭡니까? 진단을 시작을 합니다. 진단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안에 그것을 갖다가 뭔가 무지가 있다. 진리를 모른다. 또는 뭐가 있냐 하면 욕심이 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한다. 그러고 나니까 분노가 있다. 분노는 뭐냐 하면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지니까 분노가 생긴다. 그런 것들. 거기서 때로는 이 윤회계의 일반인 천국 같은 데를 사후에 가고 싶다라는 것도 다 그것에 속하고 그 다음에 쾌락적인 것도 다 집재. 그것이 바로 뭘 만드냐 하면은 고통을 만든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처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사용리랑 아주 비슷한 패턴입니다.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방은 멸제라고 합니다. 그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앱니까? 완전히 독특한 방법을 없앱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화의 지경에 가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열반의 호수에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거기에 보면 더 이상 그 원암이라든가 갈망이라든가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제, 집재, 멸제, 그 다음에 처방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치료입니다. 치료. 그걸 갖다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제라고 합니다. 도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뭐가 있냐면 팔정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덟 가지의 바로 해야 된다. 바로 생각해야 된다. 바로 행동해야 된다. 바로 그 뭐 살아야 된다. 그런 걸 해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이 동양적인 사고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니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접근하냐를 보여줍니다. 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속적인 건 바로 뭡니까? 모든 지간의 우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합쳐져가지고 일어난 게 세상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애 그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그냥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딱 만나서 해피림은 나를 만드는 그게 들어가가지고 딱 됐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합리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은 뭡니까?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 같은 경우에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모든 게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만 한다. 근데 오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실제를 갖다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각으로 70%의 역할을 합니다. 청각이 20%입니다. 후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을 통해서 10%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각 70%를 갖다 해서 현실을 파악하는 70%가 보이는 게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걸로 세상을 갖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종양적인 종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유교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속적인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사는 종교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선과 연결된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종교의 차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세계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실제를 볼 때 틀을 생각의 틀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생각의 틀은 뭐를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뭐지? 이해를 하는 거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라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해석도 그 틀 속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봐야 돼? 어떻게 느껴야 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걸 다 결정합니다. 자, 세계관 한번 보죠. 불교, 유교. 그런데 세계관을 보십시오. 여기 세계관은요. 무조건 세상을 부정합니다. 가보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니까? 환영.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속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자기, 무화의 경제라고 해서 열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요. 없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속에서 세상을 갖다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실제도 실제가 아니에요. 장자가 선문답을 갖다가 멋지게 이것에 대한 적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 와닿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내가 생시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나비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내가 된 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사실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종교 같은 경우는 무신론이라든가 그런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세상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실 세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보이는 세상밖에 그들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은 우주의 음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피로버그 같은 그런 변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창문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천장과 벽이 그들한테는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검증일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verification theory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오감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의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해서 신학 같은 경우는 나이가 허튼 소리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960년대에 나온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god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그걸 거꾸로 한 dog, 개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검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오감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검증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그 verific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 검증이론 자체가 오감으로 검증이 가능합니까? 안되죠. 이거는요. 자가당착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세속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속에 대한 긍정을 볼 수가 있는 사람.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뭡니까? 이중적인 초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기독교의 또 이 아브라믹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그런 종교의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인생의 목적에서 생각을 해보죠. 세 종교가 다 틀립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실은 불교나 그런 동양적이선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단어도 잊어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 갈망이 생기죠. 갈망은 뭘 만듭니까?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노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Do your best. It's up to you. 네 방법대로 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는 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인류를 만들면서 인류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미가 말했던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철학적인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냐? 칼야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지게 얘기했죠. 우리는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고 있구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가고 있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죽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허무함이라는 것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의 그 부르심을 따라라.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요. 특별히 거기는 아주 갈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통도 뭡니까?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갱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갱생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기적인 자기의 자만의 타성을 초월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슬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이슬이 있다가 태양이 비추면 이슬이 사라지지 우리 고통도 잠깐이고 삶도 고통 잠깐이고 모든 게 순간입니다. 인간도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해탈의 호수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 이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 없던 사람 사모엘 백케트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태어난 죄다. 바로 존재 자체가 고통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들은 모든 게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I did it my way. 내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는 결함이 있다. 결함이 있다. 우연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결함이 있다.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악을 갖다가 정의하고 악과 싸운다고 하지만 싸워도 뭡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우주 이상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아브라믹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나 유대교 같은 데서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만드셨다는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힌두교에서는 뭔가 세상의 문제를 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넘으라.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고통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통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고통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거지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통 자체에도 의미를 봅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고난을 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고통에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까지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는 게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참 저는 이것들 갖다 지난번에 보면서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해니 모슬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슬픔 슬픔을 갖다가 슬플 때 눈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신원자들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 바로 눈물이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이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보다는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상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매사에 일어나는 걸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요새 와서 이 현대를 갖다 주름 잡고 있는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없이 인간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저는 사실은 20세기를 보면서 그 솔제니치 한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솔제니치 무슨 얘기 내냐면 인간의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20세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계다. 사실 20세기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세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20세기의 전쟁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파적인 이유라든가 뭐 때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번 아까랑 연결해서 아까 제가 알프레드 에이어 같은 사람이 검증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G.O.D. 바로 G.O.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꾸로 하는 dog이라고 하는 DOG라고 하는 개보다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1960년대는 완전히 서구를 갖다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개신교의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사신 신학 그래서 Death of God Theology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신학 그것을 갖다가 긍정하기 시작하고 그게 심지어 타임제까지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ABC라고 하는 겁니다. Anything but Christianity 기독교 외에는 다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분위기입니다. 피크헬입니다. 근데 20세기 한번 다 보세요. 저는 제가 방문했던 두 곳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제가 이 아드바셰미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보면 어느 지역인데 거기에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1945년 1월 아마 20몇일인가 그때 완전히 아우스비치가 해방이 되면서 그때 이제 독일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얼마를 죽입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느 곳에 가면 안경만 산더매 같이 쌓여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우시비치 같은 경우는 폴란드 남부에 있는 아우시비치에 가면 어느 방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머리털만 6.4톤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였습니까? 바로 물건을 나누는 자루 푸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은 여자들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는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어딜 갔었냐면 난증을 갔었습니다. 난증이 바로 유사한 때 일어나죠. 그거는 1937년 12월 13일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6주 동안 난증에 일본군이 들어가서 난증 대학살을 갔다가 했던 그걸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가는데 이것저것에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로 써져 있습니다. 나올 때 사람들의 각인이 못하냐면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데 이것저것에 죽인 흔적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함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30만 명이 죽이는데 여러분 보시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난증을 갖다 포위하고 나서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 그 탕성쩌라고 하는 당생지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탕성쩌 사령관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뭐라고 하냐면 싸우겠다. 근데 막상 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립니다. 다 도망가버리고 난증의 시민들만 50만 명, 60만 명 정도 그 사이가 남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일본군이 들어와서 어떤 일로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 남자들을 봤습니다. 남자들의 머리에 모자 쓴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그 다음에 손에 못이 박힌 사람들은 죽여다가 다 양지강에다가 놓고 기관창으로 해가지고 다 양지강에 밀어넣어버립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너무나 참혹하게 나중에 성놀이개가 됩니다. 열 살도 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 뿐만 아니라 60대, 70대 높아 심지어 비군이랑 그 다음에 수녀들까지도 다 성유린을 당하고 거기서 수족을 절단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 군사의 일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신문에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백인 참수 경쟁이 벌어집니다. 두 소위가 일본 돌을 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인 사람이 누가 백 명을 먼저 죽이나 경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의 두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범 재판에 몰려갔을 때 서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 말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건 일어나지 않았다. 서구에 있는 어떤 외국인 특파인이 멋대로 상상하게 기사를 썼다. 또 한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에 돌아갔을 때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다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일합니다. 지금 아시아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 중국인의 난징 대학살 30만 명이 죽은 거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 거나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범들이 그 앞에 재판에 섰을 때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쪽에서는 이 아우시비치를 갖다가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몰아내면 자기네는 자기네 법을 따랐을 뿐이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거기서 많은 의문이 생기죠.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왜 인간은 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느끼는가 사실은 여기도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밤에 달리다 보면 벌레들이 달려와가지고 제 차에 보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제가 이제 송도 쪽에 인천에 살다 보니까 가다 보면 어느 곳을 지나는데 거기 갈 때 그냥 벌레들이 수없이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유리창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 벌레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아우 왜 이래 얘네들은 여러분 그러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전세계는 맥도날드 수보다 더 많습니다. 1년에 죽는 치킨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타깝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맛있겠다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끔찍해하느냐 이거죠. 뭐가 차이일까요? 같은 생명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특별한 겁니다.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보면 인간을 분류해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노예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힌두교 가보세요. 불카쪽 천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질 수도 없는 낮은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 한 마리가 죽었을 때는 재판을 거는데 그런 사람 죽었을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개념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게 바로 모든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죽였을 때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죠. 그런 인간을 그렇게 학살을 했을 때 과연 자기나 나의 자국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상위법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중에 됐을 때 자기는 자기네 법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건 무신론이 철저히 상대적으로 만든 겁니다. 버틀랜드 러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이요? 파란색이 노란색이랑 다른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눈으로 구분하면 되지만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느낌으로 구별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이 상대성 여러분 최근에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저도 가끔가다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개명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개명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10개명이 아닌 11번째 개명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건데 지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악을 보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신론자가 그런 끔찍한 걸 보면서 신의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보면서 피터버그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주에서 나온 논증이다. 담네이션 아니 그 저주먼 아규먼 from 담네이션 그래가지고 저주에서 나온 논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바로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신적 차원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경험 결국 왜 그 아이만 그 아돌프 아이만 같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모든 그런 계획을 짠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수용을 시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교수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거는 그 이상의 신의 저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너무나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아오시비치를 보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죽었고 그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다 이거는 음모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나치주의들이 독일에서 생기고 지금 이곳저곳에 그걸 수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징을 갔더니요 30만 명이 죽였다 그러죠 일본의 구급화 중에 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한두 명 죽은 걸 갖다 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전세계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랩업 난킹이라고 해가지고 난징의 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창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1997년에 그 랩업 난징이라는 게 베셀러가 됩니다 근데 일본 우익들이 이 사람한테 모함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고 전화를 하고 집에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너무너무 괴롭게 안 만져 2004년 11월에 이 여자는 자살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뭘 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봅니다 현실 실제도 부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이란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20세기에 일어난 그런 비극을 보면서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한 번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각 지역이나 뭐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학원 지역이긴 가면 특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낙원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라다이스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도교에서는 무릉도원을 얘기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엘도라도라고 하는 황금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샹그릴라라고 하는 그런 곳 영혼이 늘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오도 같은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뭔가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그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또 영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게 넥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교에서 보면은 그 삼천만 년마다 열리는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심지어 헤라의 정원에 있는 해스페리데스 정원에 있는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처음 써진 서사시에 보면은 바다 안에 있는 가시 달린 그걸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흥미롭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얻지 못할 수는 있으나 사랑에 빠지는 현상이 무성 즉 성이 부재한 세계에서 일어난다면은 아주 이상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그게 없다면은 갈망이라는 건 생기지 않는다 결국은 바로 뭔가 잘못된 상황 속에서 원래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홈카밍을 갖다 그리면서 지금 인간이 이 상황이 아니고 원래 다른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학에서 요새 무신론의 그런 세속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받으면서 괴태의 파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파우스적인 협상을 하죠 메피스토 패러스랑 자기의 것을 치워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안되면은 영혼을 갖다가 팔아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원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 바꾼 그렇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뭐가 되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사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요새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뭐든지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얼마 전에는 이념이란 단어가 IDE 그래서 Ideology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IDI로 바뀌었다 Ideology의 I는 바로 왜 E가 I로 바뀌냐면 I deserve it 내가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 논리 그 다음에 권리 논리로 다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그 만화 중에 더 심슨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Bart Simpson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식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만화에 인기 만화에 등장하는 Bart Simpson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신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체코의 드볼작은 항상 시작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음악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조한 요한 세바시전 마흐는 바로 항상 쓸 때 뭐라고 합니까 SDG 솔리 디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끝날 때는 어린 양께 영광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GK 체스토턴이라고 하는 그 변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으뜸과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화가 로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체스토턴이 굉장히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양말 안에 들어있는 그 사탕을 보면서 그 사탕을 넣어준 사람을 감사할 대상을 아는데 우리는 두 발을 양말 속에 집어넣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 집회에 왔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기독교 그거 근데 기독교에서 너무 뭐 이것저것 그냥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렇다 한번 얘기해보죠 저는 기독교가 나온 먼저 신학적인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영향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 베풀고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만큼 계속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를 주장했던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의 발상지도 다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기독교 시작한 겁니다 이태리에 가장 제일 먼저 생긴 볼로니아라고 하는 대학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소르본 대학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다 뭡니까? 이게 교회 학교에 시작한 겁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모터가 뭔지 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모터가 바로 뭐냐면 주는 나에게 빛이시다 그 도미너스 일루미너티아 메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서울대 갔다 왔죠 베리타스 럭스미아라고 해가지고 바로 진리가 나에게 빛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편 27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주는 나에게 빛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인권 왜 그리 인간이 인권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참 실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제가 실망을 얘기하면서 좋은 거지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럽다고 한다면 자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구분할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교회 이 기독교를 구분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독교 또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역사 속에서 비판을 통해서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심지어 한참 터키가 막 오스만 제국으로 클 때 에라스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터키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면 기독교로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니체 같은 경우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간디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혹시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먼저 사죄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 인정하면서 거기서 봐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아십니까 먼저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BC Anything but Christianity 1910년대 유럽을 갔다가 휩싸였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리차드 다우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신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ABC ABC Anything but Christian 아니다 보니까 뭐합니까 유대교로 유사한 것을 다 배제하고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적군의 적은 아군이다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이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당 손을 잡으면서 온갖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배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기독교를 향한 굉장히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평가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CS 루이스는 좀 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고약한 노파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교회에 가본 적이 없지만 멋지고 사랑스러운 젊은이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둘을 보면서 고약한 노파를 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그 다음에 이 멋진 젊은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이 됐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결과를 비교해서 기독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두 경우 각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을 단순히 비교해서 기독교로 기독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혹시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참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만약에 그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녔는데 참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도 똑같은 CS 루이스의 토론을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발생론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Generic Policy라고 그래가지고 발생론적 오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진리 주장을 하는 사람의 그 출처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그 자체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장하는 그 출처의 특성과 그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도 다 형편없다라고 여겨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족한 사람일자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모든 게 다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걸 갖다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발생론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바로 이게 왜 그리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를 갖다 목욕시켜가지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린다 여러분 보시면은 부모는 목욕시켜서 목욕물만 버리죠 아이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진주 목걸이를 타지 여기다 조개를 달고 다니진 않습니다 조개 안에 있는 진주를 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갖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그 부족함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점점점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보기 싫어할 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짧은 시간에 저의 제한된 시간과 지식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나눠봤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각종의 해답을 봤습니다 해답은 여러분이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답을 하는가 어떻게 저것이 맞는가를 여러분이 검증해보면서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회가 저는 그런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간사님들한테 질문하고 옆에 있는 순장님들한테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하세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해답을 들어보세요 해답을 듣고 나서 고민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바로 그게 저는 우리한테 주신 아까 우리 자매가 저는 나와가지고 간증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저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저 자리에 설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양면성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양면성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게스시를 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홀로코스트에 게스시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주기더문을 외우거나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은 더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점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안에 뭐가 있냐면 아이희만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이희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엔 그걸 갖다가 제기하고 그걸 만들어낸 그 사람이 들어있다 요번에도 옥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이 가습기에 첨가하는 그것 때문에 놀란 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독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썩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회사인 폭스백원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바로 배기가스를 조작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배기가스를 조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심한 초미세먼지 저는 그것이 결국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쓰는 걸 봤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모두 예외 없이 아이 희만이 들어있을 수 있다 바로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저는 죄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면 세상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거 있죠 같은 중국집이라든가 어디가 나가서 뭔가 서비스가 시원치 않고 그러면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야 진호라 그래 그러죠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무슨 일을 갖다가 하면 뭔가 잘못되면 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놔둘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게 참 독특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뭔가 불만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창세계도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의 핑계가 나오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뱀이 나한테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선 묻지 않습니다 뱀한테 만약 물었다면 뱀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핑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리어스하게 이 밤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아직 그걸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정의를 하는 순간 그 가장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로적 논증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보세요 이런 것이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죠 뭔가 거기에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주를 보면서 모든 것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하나를 시작했을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게 우주적 논증이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가 죄이기 전에 저는 손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나의 존재도 나의 삶의 의미도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모든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상대하실 때는 늘 빛이 충분하여 누구든지 보려는 사람은 볼 수 있으나 또한 흐릿한 부분도 충분하여 누구든지 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 차이는 각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믿고 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은 어차피 확률이 1대1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확률은 똑같다 자 그렇다면 도박을 해보자 서로의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가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파국의 패를 쥐고 있는 셈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대박의 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 대박의 패냐 파국의 패냐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신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기회가 어느 사건이 시간이 맞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검 내가 너를 만들었다 가장 소중하게 만들었다 너희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내 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논리를 주셨습니다 지성과 논리를 활용해가지고 그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마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다른 존재로서 종교를 가지고 또 부질없는 것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어떠한 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이전에 우리 초청을 받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새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었는지요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함께 주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밤에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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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